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한 장의 사진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. 미국은 앞에 긴 줄로 늘어선 한국의 민중들.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쭉 질지어서서 하얀 가루의 살충제 DDT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. 해방 후 그리고 한국전쟁과 그 이후까지 위생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기 민망했던 시절 우리는 말라리아나 발진티푸스 같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미군들이 가져온 그 특효약 DDT에 아무런 의심 없이 몸을 맡겼더랬죠. 전쟁 중이던 1951년 9월에는 한국인의 75%가 DDT 살포를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뿌려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창궐했던 쥐를 잡기 위해서도 DDT는 마구 뿌려졌습니다. 좀 심하게 말하면 DDT는 우리의 일상과도 같았다는 것이죠. DDT,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 약자로 쓰면 너무나 간단하지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저히 그 뜻을 짐작할 수 없는 이 긴 단어 그런데 이렇게 길어도 그 부작용은 매우 간단하고 무섭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살충제이며 동시에 발암물질 노래하는 새와 시냇물에서 펄떡거리던 물고기까지 침묵시켰다 1962년에 나온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의 경고처럼 DDT는 너무나 위험해서 국내에서는 이미 38년 전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. 그 이후로 DDT는 잊혀졌고 그저 반세기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을 전후로 한 우리의 극단의 곤군기에 대한 추억의 편린 정도로 존재했습니다. 그러나 38년 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DDT는 우리의 양계 농장에서 부활했습니다. 닭들에게 뿌려진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각종 살충제 물질들 가운데 DDT는 사실 너무나 익숙한 이름으로 등장했죠. 그러나 해당 부처는 그 익숙한 이름을 며칠 동안이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. 이 살충제는 붉은 닭디해에 유난히 시련을 맞고 있는 닭들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유해한 것이니 굳이 그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영어에서 DDT는 또 다른 문장의 약자로도 쓰입니다. Don't do that. 그런 일은 하지 말 것.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